최근 몇 년 동안 자본시장에서는 분명히 이례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우월하다고 계속 믿어온 사람들조차 금융위기 기간에는 심각한 시험을 받았다. 1937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장기를 내다보는 투자는 오늘날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식을 끈질기게 보유한 사람들은 항상 보상받았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이나 경제성장률 하락에 돈을 걸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제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다시 비관론을 한 목소리로 외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식은 과거에도 최고의 투자였고 미래에도 여전히 최고의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제러미 시겔 교수가 지은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입니다. 이 책은 여러 책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명저라고 합니다. 과연 장기 투자를 하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 대가들이 공통점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큰 부를 이루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은 미국 시장이어서 그렇지 워렌버펫도 우리나라에 오면 쪽박 찰 거다 등 장기 투자에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1985년에는 131.4였습니다. 2021년경 종합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3316 정도였습니다. 1985년에 투자했다가 2021년 고점에 팔았다면 25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봉리 수익률은 약 12.5%입니다. 미국 시장이 뒤지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맛이 가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 우상향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지수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과거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은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2. 성공 투자 지침 6가지 3.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1929년 여름 세뮤얼 크라우더라는 기자가 GM의 재무 담당 임원 존 라스콥을 인터뷰했다. 주제는 평범한 개인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다. 그의 8월 크라우더는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대담한 제목으로 라스콥의 아이디어를 레이디스 홈 저널에 소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라스콥은 미국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매달 15달러 정도만 우량주에 투자해도 이후 20년 동안 재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8만 달러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연 24%에 해당하는 유례없이 높은 수익률이지만 1920년 강세장 분위기에서는 이런 불로소득 전망조차 그럴듯하게 들렸다. 주식에 열광한 수많은 투자자가 단기 이득을 얻으려고 저축을 깨서 주식을 샀다. 라스콥의 주장이 보도되고 며칠 뒤인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81.17로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7주 뒤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이후 34개월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1932년 7월 8일 마침내 대학살이 끝났을 때 다우지수는 41.22였다. 세계 최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89%나 감소한 것이다. 수많은 투자자가 평생 모은 저축을 날려버렸고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던 수천명은 파산을 면치 못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깊은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졌다. 라스콥의 조언은 이후 오랫도록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었다. 주식시장이 영원히 상승한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과 주식의 엄청난 위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로 통했다. 라스콥의 터무니없는 조언이 주기적으로 월스트리트를 휩쓰는 광기의 전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면 이는 공정한 평가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시장 정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1929년 라스콥의 조언대로 매달 15달러씩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실적은 같은 금액을 단기 국채에 투자한 사람의 실적을 4년 내에 따라잡았다. 20년 뒤인 1949년에는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9,000달러에 육박했을 것이다. 이는 연 7.86%로서 채권 수익률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6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연 12.72%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스콥이 처음 예측했던 수익률에는 못 미치지만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30년 수익률은 채권의 8배, 단기 국채의 9배를 초과했다. 대공황을 들먹이면서 주식을 멀리했던 사람들의 실적은 꾸준히 주식을 사모은 사람보다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존 라스콥이 예측 사례는 월스트리트 역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놀라운 수익과 손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뉴스를 참아낸 주식 투자자들의 실적은 겁먹고 채권 등 다른 자산을 선택한 투자자들보다 항상 높았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재난에도 주식 장기 투자가 났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1802년 이후 자산 수익률 도표 1-1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다. 이 차트입니다.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1. 주식 2. 장기국채 3. 단기국채 4. 금 5. 미국 통화에 각각 1달러씩 투자했을 때 늘어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재산을 연도별로 추적한 자료다. 이 수익률은 실질 총수익률로서 이자소득과 자본손익을 모두 포함하며 불변구매력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자산의 복리수익률도 표에 열거했다. 지난 210년 동안 강범위하게 분산 투자한 주식 포트폴리오의 실질 수익률은 연 6.6%였다. 이는 인덱스 펀드 같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매력이 평균적으로 10년마다 거의 2배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훨씬 낮았다. 장기국채는 평균 실질 수익률이 연 3.6%였고 단기국채는 연 2.7%에 불과했다. 이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가반한 수익률입니다. 금은 평균 실질 수익률이 겨우 연 0.7%였다. 장기적으로 금가격 상승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기는 했지만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달러는 1802년 이후 구매력이 평균적으로 연 1.4% 감소했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도표 1-1에서 주식의 실질 수익률에 대해 통계 추세선도 표시하였다. 주식의 실질 수익률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19세기 실질 수익률이 20세기 실질 수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익률이 추세선 위아래로 출렁이긴 하지만 결국 추세선으로 회귀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평균 회귀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수익률이 일정기간 평균을 웃돈 다음에는 평균을 밑돌고 일정기간 밑돈 다음에는 웃돈다는 뜻이다. 다른 자산들, 국채, 금, 달러 등은 장기 실질 수익률이 주식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률은 변동성이 매우 높다. 기업은 실적, 금리, 위험, 불확실성이 변하는 데다가 낙관과 비관, 공포와 탐욕 같은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단기 등락이 투자자와 금융 매체들을 사로잡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식 수익률 추세선에 비하면 사소한 움직임에 불과하다. 과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 19세기 내내 사람들은 주식이 투기자와 내부자들의 영역이지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절대 아니라고 간주했다. 이후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특정 경제 여건에서는 주식에 대한 투자도 타당하다고 실감하게 되었다. 20세기 상반기 투자에 크게 성공한 에일대 경제학 교수 어빙 피션은 주식이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채권보다 유리하지만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채권보다 불리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견해는 당시의 통념이 되었다. 1920년대의 재무분석가 겸 펀드 매니저였던 에드거 로렌스 스미스는 과거 주가를 분석하여 이 통념을 무너뜨렸다. 스미스는 물가 상승기뿐 아니라 물가 하락기에도 분산 투자한 주식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채권보다 높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스미스는 이 연구 결과를 1925년 저서 주식 장기 투자에 발표했다. 그는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연구는 실패의 산물이다. 물가 하락기에는 우량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려 했으나 실패하면서 얻은 결과물이다. 스미스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남북전쟁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주가를 분석했는데 장기간 6에서 최장 15년 기다려야 매매 차이익이 가능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보통주에는 그 주요 가치를 계속 높여주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다. 지극히 운이 나빠서 상승장 정점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 주식에서 평가손이 유지되는 기간은 비교적 짧다. 지극히 운 나쁜 경우에도 투자 위험은 시간만 흐리면 해소되는 듯하다. 스미스가 내린 결론은 당시는 물론 EU 시장에 대해서도 옳았다. 이후 1929년에 스미스가 조사했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게 시장이 붕괴했지만 투자 원금 회복에 15년 남짓 걸렸을 뿐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원금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졌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약세장인 최근 금융위의를 포함해도 배당을 재투자할 때 원금 회복에 걸리는 최장 기간은 5년 8개월이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공 투자 지침 6가지가 있는 장기 성장형 포트폴리오 구축을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죽기 마련이라는 케인지 말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 관점을 오늘날 우리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도 장기적 관점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사실은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안을 주는 지식이다. 투자의 이론과 실제.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가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 아무 예측도 하지 않고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계속 보유하는 전략은 이론상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감정에 휩쓸려 길을 잃기 쉬움으로 이 전략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투기로 갑자기 거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투기에 가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선택적 기억도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내몬다. 시장을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한탄한다. 그 종목이 오를 줄 알았어. 그냥 내 판단을 따랐다면 거금을 벌었을 텐데. 그러나 이는 후견 지명이 부리는 농간이다. 우리는 의심이 컸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후견 지명 탓에 우리는 과거 경험을 스스로 왜곡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예감에 의지하면서 남들을 앞지르려 시도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누구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로를 따라가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되고 거래 비용이 급증하며 감정에 휩쓸려 주가가 하락하면 비관론에 빠지고 주가가 상승하면 낙관론에 젖어든다. 결국 수익률이 지수보다도 훨씬 낮아지며 우리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이런 경험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해봤습니다. 성공 투자 지침 좋은 실적을 달성하려면 장기적인 관점과 일관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투자 원칙으로써 초보 투자자와 노련한 투자자 모두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대 수준을 설정하라. 지난 2세기 동안 주식의 실질 수익률은 6에서 7%였고 펀은 약 15%였다.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서 실질 수익률이 연 6.5%이면 주식 투자 원금의 구매력은 10년마다 거의 2배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연 2에서 3%이면 주식의 명목 수익률은 연 9%가 되어 8년마다 투자 원금이 2배로 늘어난다. 주식의 수익률은 주가 수준에 좌우되기도 한다. 실질 수익률 연 6에서 7%는 퍼가 약 15일 때 기대되는 실적이다. 그러나 퍼가 항상 15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동안 거래 비용도 낮아졌고 채권 수익률도 내려갔으므로 장내에는 퍼가 상승할 수도 있다. 2.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주식은 채권과는 달리 인플레이션도 방어한다. 따라서 투자 지평이 길어질수록 주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주식의 비중은 개인의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투자 지평이 긴 사람은 주식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여야 한다. 투자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주식은 채권보다 수익률도 높으면서 인플레이션 위험도 낮다. 유일한 장기 무의험 자산은 물가연동 국채이다. 최근 물가연동 국채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1에서 1%로서 과거 장기 수익률보다 훨씬 낮다. 과거 장기 데이터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보다 훨씬 높았다. 3.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한다. 1971년 이후 3년 중 2년은 광범위 시장 지수의 수익률이 일반 주식형 펀드 수익률보다 높았다. 장기 누적 실질 기준으로는 인덱스 펀드들이 거의 정상을 차지한다. 주요 시장 지수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와 ETF가 많이 나와 있다. 시가 총액가 중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는 총 비용이 연 0.15% 미만인 상품을 선택하라. 4. 주식 포트폴리오의 적어도 3분의 1은 국제 주식, 즉 본사가 외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라. 고성장 국가의 주식은 흔히 과대평가 상태여서 수익률이 낮다. 5.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이며 이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 환경에서는 외국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장내에는 기업의 본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보다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판매 지역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주식 수익률의 국가 간 상관관계는 상승했지만 그래도 국제 투자의 타당성은 여전히 높다. 지난 1세기 동안의 실적을 분석한 모든 나라에서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보다 훨씬 높았다. 퍼가 20을 초과하는 나라에는 주식 비중을 높이지 마라 고성장 국가들의 주식은 대개 고평가되어 있다. 5. 지금까지 가치주,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퍼가 낮은 주식은 성장주보다 수익률은 더 높고 위험은 더 낮았다. 가치주 인덱스 펀드나 펀더멘탈 가중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여 가치주의 비중을 높여라.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퍼가 낮은 종목들은 지난 50년 동안 수익률은 시장보다 높았고 위험은 시장보다 낮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가가 흔히 가치와 무관한 요소, 즉 유동성, 절세 매매, 투기, 모멘텀 매매 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펀더멘탈보다 낮은 주식이 유리하다. 따라서 저비용 가치주 인덱스 펀드나 펀더멘탈 가중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이러한 가격 오류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펀더멘탈 가중 인덱스 펀드가 시가총액 가중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은 더 높고 위험은 더 낮았다. 즉 펀더멘탈 가중이라는 게 기업의 내재 가치로 가중치를 두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인덱스 펀드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종종 사람들이 심리에 휩쓸려 기본 가치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모두가 낙관할 때에는 우리도 주식을 사고 싶어지고 모두가 비관할 때는 우리도 주식을 팔고 싶어진다. 사람들은 이런 시장 심리에 휩쓸려 빈번하게 매매하다가 수익률이 나빠지기 쉽다. 22장에서 다룬 재무행동학은 이런 심리적 함정을 이해하고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장과 5장에서 설명한 위험과 수익에 관한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22장의 내용은 제가 이거 끝나고 살펴볼 거고요. 위험과 수익에 관한 큰 그림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불안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내하다 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식과 채권의 기대수익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려고 이 책을 썼다. 투자자들은 이 책을 지침으로 삼아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투자를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투자 전략을 실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터 번스타인이 서문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투자의 길에는 사람들이 성공을 가로막는 함정이 많이 숨어 있다. 첫째 함정은 시장을 이기려고 시도하는 빈번한 매매다. 1년 안에 주가가 2배나 3배로 뛰는 종목이 늘 있으므로 사람들은 연 9%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박 종목을 꿈꾼다. 그러나 대박 종목을 찾는 사람들은 막대한 거래 비용과 번번이 빗나가는 시점 탓에 대부분 저조한 실적에 시달린다. 개별 종목 발굴 과정에서 쓴맛을 본 사람들은 흔히 펀드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펀드 선택에도 비슷한 걸림돌이 나타난다. 이들은 대박 종목을 찾듯이 대박 펀드 매니저를 찾아내어 초과 수익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은 평균 실적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침내 펀드 선택을 포기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전략의 유혹을 느낀다. 이들은 시장 주기를 이용하는 시점 선택을 시도한다. 놀랍게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개 지식이 풍부한 투자자들이다. 이제는 손끝만 까딱하면 금융뉴스, 정보, 논평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므로 온갖 견해에서 벗어나기가 극히 어렵다. 그 결과 주가가 폭락할 때에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주가가 치솟을 때에는 탐욕에 사로잡힌다. 즉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요. 재료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한 배 두 배 가는 대박 종목을 찾거나 시장에 저점 고점을 예측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면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 여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쏟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에 1명 정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충동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가들은 끝까지 버텨라 라고 조언하지만 소위 전문가 등 수많은 사람이 후퇴하라고 말하면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군중을 따라가기가 쉽다. 케인즈는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례에 거슬러 성공하는 것보다는 관례를 따르다가 실패하는 편이 통념상 평판에 유리하다. 시장 여론을 거부하면서 군중에게서 벗어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조언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편이 훨씬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투자에는 심리가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 심리 탓에 공경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다만 이 책에서 설명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원칙에 동의하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투자의 함정을 피하면서 주식이 주는 풍성한 보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결론 주식시장은 흥미진진하다. 주가 흐름은 대중매체를 지배하며 막대한 투자자금의 흐름을 좌우한다. 이제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상징 정도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면서 세계의 자본을 배분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이 책의 주제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이다. 이게 책의 마지막인데 저는 앞으로 가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3. 행동재무학과 투자 심리인데요. 2장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인간은 네스오이 괴물처럼 종종 눈에 띄기는 해도 사진에 찍히는 경우는 드물다. 데이비드 드레먼. 시장은 가장 좋아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나빠 보일 때가 가장 유리하다. 프랭크 윌리엄스. 이 책에는 국제 장기 분산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 숫자, 차트가 잔뜩 들어있다. 그러나 이론으로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기기는 절대 쉽지 않다. 심리 요소가 합리적인 분석을 가로막고 투자 실적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이제는 재무 전문가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심리 요소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여 행동재무학으로 자리잡아 왔다. 22장에서는 행동재무학의 주제와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화 형식으로 표현했다. 데이브는 심리 암정에 빠진 탓에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데이브의 행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대화 속의 조언이 당신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브는 먼저 아내 제니퍼와 이야기하고 나서 행동재무학을 이해하는 투자 상담사와 대화를 나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기술주 거품이 절정에 도달하기 몇 달 전인 1999년 가을이다. 그래서 부인과의 대화는 제가 약간 요약을 할 건데요. 1999년 10월에 데이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시데이 종목을 팔고 친구들이 인터넷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AOL, 야우, 잉크토미 같은 인터넷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부인은 투기적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브는 신경제 시대가 열린다고 하고 통신혁명이 우리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번창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 2000년 3월에 데이브는 10월 이후 올린 수익이 60%라고 와이프한테 자랑을 합니다. 주식에 대한 열기가 퍼지고 있고 사무실에서 온통 주식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매매 횟수가 훨씬 많아지고 보유 종목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데이브는 새해 정보가 매우 쏟아지고 있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점 2000년 7월에는 제니퍼가 우리 계좌명사서를 받는데 인터넷 주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이 시스코, EMC, 오라클, 썸마이크로 시스템 등 자신이 모르는 주식으로 꽉 채워졌다고 합니다. 데이브는 인터넷 주식은 4월 폭락하기 직전에 모두 팔았어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손해도 안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러쉬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광부에게 곡괭이, 부츠, 냄비 등 장비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인터넷 회사들은 대부분 망하겠지만 인터넷 중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주식이 엄청 과대평가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데이브는 5년간 성장률이 환상적이기 때문에 결국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은 2000년 11월이 되는데요. 데이브는 지난 몇 달 정말 끔찍해서 손실이 20%야.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종목들이 다 막 반품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점 2001년 8월에는 제니퍼가 우리 계좌명세서를 받는데 숙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은퇴자금의 거의 4분의 3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데이브는 자신도 괴롭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오랜 기간 시장을 관찰하고 온갖 재무보고서를 공부해서 당신이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당신 판단은 계속 빗나가네요. 고점 근처에서 사서 저점 근처에서 팔고 말이죠. 손실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이익 종목은 금방 팔고 당신은... 데이브 알아 알아 나는 투자하면 항상 실수를 저질러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채권을 보유해야겠어. 그래서 제니퍼는 행동재무악을 이용해 투자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투자상담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데이브와 투자상담사의 대화입니다. 투자상담사 선생님 프로필도 읽어보았고 사모님과 폭넓게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상담하는 매우 전형적인 투자자입니다. 저는 행동재무악이라는 새 학문을 신뢰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심리학 개념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나 포트폴리오 관리에 적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행동재무악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재무악 이론에서는 투자자들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이론을 확장한 셈입니다. 1970년대 두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 이론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전망이론이라는 새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실제로 결정 내리는 방식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들은 이 모형으로 행동재무악 분야를 개척하여 재무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유행, 사회동학, 주가거품, 투자상담사 먼저 선생님이 인터넷 주식에 들어간 결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1999년 10월로 돌아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네, 내 보유종목들이 꼼짝도 안하더군요. 직장 친구들은 인터넷 주식에 투자해서 거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 주식에 열광했습니다. 인터넷이 통신혁명을 일으켜 사업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모두가 주장했습니다. 투자상담사 모두가 주식에 열광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는 경제가치뿐 아니라 심리요소에도 좌우됩니다. 행동재무악 분야의 대가인 1대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는 유행과 사회동학, 소셜 다이나믹이 자산가격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당이나 이익 등 경제요소의 변동보다 주가 변동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지요. 이는 유행이 투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나는 인터넷 주식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상담사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과 거리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종목을 떠받들기에 나도 틀림없이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주식을 사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죠. 투자상담사 그렇습니다. 기술주 거품은 사회 압력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완벽한 사례입니다. 사무실 대화, 신문 머리 기사, 분석가들이 예측 등이 기술주 투자 열풍을 일으킨 겁니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우세한 의견에 맞추려는 경향을 심리학자들은 군중심리라고 부릅니다. 기술주 거품 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갑자기 한 가지 주제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미친듯이 몰두한다. 수많은 사람이 한 가지 망상에 동시에 사로잡혀서 그 뒤를 쫓는다. 냉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노름꾼으로 돌변하여 종이 한 장의 인생을 건다. 사람들은 말하자면 집단적 사고에 빠진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미치고 나서 제 정신을 찾을 때에는 천천히 한 사람씩 찾는다. 지금 읽은 게 투기 열풍이 가격 거품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데이브, 역사에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죠. 작년에도 기술주 거품에 대해 똑같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번엔 다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군중을 따라가려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오를 때도 있지만 군중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정보폭포라고 부르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종종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생각이 오를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매우 많습니다. 과도한 매매, 과신, 대표성 편향, 투자상담사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선생님의 매매 기록을 보니까 매매가 지극히 활발하시더군요. 데이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지니까요. 새 정보를 반영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상담사 잦은 매매는 근심만 높이고 수익률은 낮춥니다. 트레이더 수만 명의 실적을 분석하고 나서 거래가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의 수익률이 거래가 가장 적은 트레이더들보다 7.1%포인트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잦은 매매가 수익률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내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트레이더로 성공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온 힘을 기울여 매매해도 초과 수익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신은 왜 생기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잘되면 자기 덕으로 돌리는 이른바 자기 귀인 평양 때문입니다. 와, 딱 맞는 말씀입니다. 2000년 3월 저는 그런 인터넷 주식을 사놓고 내가 잘났다고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투자 상담사, 초기 성공이 과신을 부릅니다. 선생님과 친구분들은 주식에서 얻은 이익이 자신의 투자 솜씨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개는 운인데도 말이죠. 둘째, 사건들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으면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표성 편향입니다. 인간의 학습 과정 때문에 나타나는 편향이죠. 우리는 뭔가 유사성을 발견하면 대표성 어림샘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유사성은 종종 타당하지 않아서 판단을 잘못 내리게 됩니다. 데이브, 뉴스 투자 레터를 보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으므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조언을 따르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투자 상담사, 과거 주가 흐름에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패턴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과거 주가 흐름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시도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컴퓨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덕분에 이 작업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수많은 변수를 쏟아 부어서 주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변수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0년 동안 보름달이 뜨는 세 번째 목요일마다 주가가 상승했다는 시기죠. 상황이 놀라우리만큼 비슷해도 주가 흐름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대표성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은 심리 탓에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대부분 주가 흐름은 우연에 불과함으로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가 가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기자와 이른바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욕구를 기꺼이 채워주지만 이들의 설명은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접하면 우리는 이른바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거나 자신의 능력이 기대에 묻힌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우리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불쾌감을 최소화하려 함으로 자신의 과신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망이론 손실의 피 데이브 그렇군요. 개벌 종목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내가 여러 손실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자 상담사 말씀드렸듯이 카너먼과 튜버스키는 행동 제목을 도입하면서 전망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전망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자 기준점을 세워서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익을 보았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았을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이런 행태를 손실의 피 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을 계속 보유하느냐 파느냐는 그것이 이익 종목이냐 손실 종목이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데이브 한 번에 한 걸음씩 나가시죠. 기준점이 뭔가요? 투자 상담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나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데이브 사고 나서 주가가 얼마나 상승하거나 하락했는지 계산합니다. 투자 상담사 바로 그것입니다. 대개 기준점은 매수 가격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준점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는 외면합니다. 투자 행동 분야의 대가는 심리회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 심리회계에 의해서 매수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손실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합니다. 데이브 옳은 말씀입니다. 기술주 손실 시련은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투자 상담사 그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손실 시련을 피하게 되죠. 감정 개입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주식은 약간의 이익을 냈으므로 선생님은 모두 기분 좋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수한 네트워킹 주식은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전망이 어두운데도 선생님은 계속 보유했을 뿐 아니라 가망이 없는데도 반등을 기대하면서 더 매수했습니다. 전망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행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원금을 회복하려고 포지션을 늘려서 결국 위험도 더 늘리게 되죠. 데이브 저는 종목을 직접 선택했으므로 손실에 대해 탓할 사람은 저 자신 뿐입니다. 저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로 매수하면 주가가 반등할 때 손실을 만회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상담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본전만의 집착 증세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실수보다도 본전만의 집착 증세가 포트폴리오를 더 망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실패를 자신이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남에게 인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성공하려면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매몰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전망이 나쁠 때에는 손실이 났어도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데이브 저는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더 샀습니다. 고점에서 50% 이상 떨어졌거든요. 투자 상담사. 무엇과 비교해서 쌌나요? 과거 주가에 비해서 쌌나요? 미래 전망에 비해서 쌌나요? 선생님은 주가가 80달러에서 40달러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달러도 지나치게 비쌀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개념이 떠오릅니다. 이는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정확한 주가를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사람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주가가 낮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재 가치 대비 낮을 때 낮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전고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졌냐라로 보통 판단을 하죠.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데이브, 당신 조언에 따라 전망이 어두울 때마다 손실 종목을 판다면 손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투자상담사, 좋은 반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자는 정반대로 행동해서 손실을 봅니다.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은 손실 종목을 파는 사례보다 이익 종목을 파는 사례가 50% 더 많습니다. 매매 측면에서나 세금 측면에서나 더 불리한데도 말입니다.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데이브, 이제는 불안해서 트레이딩을 못하겠군요. 올바른 장기 투자 전략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고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투자상담사, 트레이딩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니 기쁩니다. 사실 트레이딩에 잘 맞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장기 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원칙을 세우고 나서 진로를 계속 유지하도록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구속장치라고 부릅니다. 자산배분 원칙을 세운 다음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혼자 해도 되겠지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투자상담사와 함께하면 됩니다. 원칙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주가는 하루 중에도 수없이 바뀌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기본요소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일관된 투자 전략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시한적 손실의 피 포트폴리오 관찰 주식 위험 프리미엄 데이브, 제 주식 실적이 하도 나빠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채권 투자만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자주 관찰하면 좋을까요? 투자상담사,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식을 사고 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남아 매수 가격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손실의 피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함으로 상당 기간 지나서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면 대개 손실이 감소해 있습니다. 두 경제학자 슐로모 베르나치와 리처드 탈러는 관찰 간격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관찰 결과를 5년, 10년, 20년으로 뒤로 늘릴수록 주식에 더 많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단기 변동성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을 근지한적 손실해피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손실 확률이 대폭 감소함으로 관찰 간격을 넓히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는 한 달 또는 1년마다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데이브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주식을 빈번하게 들여볼 때에는 매우 위험해 보여서 왜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왜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역발상 투자, 투자심리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행태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요? 투자상담사 군중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군중의 역행에서 투자하는 사람을 역발상 투자자라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면 모두가 틀리기 쉽다. 일부 역발상 기법은 투자심리와 같은 심리지표를 이용합니다. 기본 아이여는 주가가 높을 때에는 대부분 투자자가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주가가 낮을 때에는 과도하게 비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위대한 투자자 벤저빈 그레이엄은 거의 8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기자의 심리는 자신의 성공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주가가 높을 때에는 매우 낙관적이고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매우 낙담하기 때문이다. 데이브,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투자상담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알 수 있는 것을 투자심리지수라는 것과 빅스지수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휠 앤 그리드 인덱스라는 것을 CNN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 구글에 쳐보시면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맞습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공포를 느낄 때 매수하고 극단적인 탐욕을 느낄 때 매도하면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리고 빅스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공포지수거든요. 그래서 옵션프리미엄으로 측정하는 변동성지수인 빅스는 투자심리지수가 급락할 때 치솟습니다. 즉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 빅스가 높아집니다. 빅스는 투자심리지수와 강력한 마이너스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심리지수를 참고하라고 하고요. 역발상 전략으로 개별종목도 선정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전체 시장은 물론 개별종목도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에 휩쓸린다고 역발상 투자자들은 믿습니다. 소외종목 투자가 유망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상승한 종목군은 이후 수익률이 시장보다 10% 낮았고 5년 동안 하락한 종목군은 이후 수익률이 시장보다 30%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표성 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의 최근 추세가 먼 장래에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승종목군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시장 수익률보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소외종목에 투자하는 전략 중에 다우이계도 있습니다. 다우이계라는 것은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종목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10종목을 한 해 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배당수익률 계산해서 교체를 해주는 거죠.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해서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외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데이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명심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심리적 함정에 빠졌던 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상담 후에 개선된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위안이 됩니다. 투자상담사, 그들은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성공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훨씬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격언 중 주식시장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다가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동재무와 관련 내용을 정말 빠르게 생략하면서 읽어봤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여러 번 들으시고 아니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러미 시겔 교수가 지은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책이었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 외에도 시장 초과 수익을 내는 법, 주식시장의 역사, 그리고 계절성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도 나와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루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 시간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